비대면 인력사무소 가다로 일자리 구하는 참 쉬운 방법 구글 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가다 어플을 설치한 뒤 회원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하단 일자리 탭에서 희망한 지역의 일자리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, 출근일자, 시간, 실수령액을 모두 확인하고 빠른 지원을 누르시면 다음날 구해진 일자리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나면 당일 저녁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비대면 인력사무소 가다로 건설 일용직 일자리 구하기 참 쉽죠? 지금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가다를 검색 후 바로 다운받으세요